공정거래 정책과 경쟁 정책 공정거래 정책이든 경쟁 정책이든 이를 집행하는 기관이 어딘지 알지? 공정거래위원회 그렇지! 바로 그 공정거래위원회는 흔히 경쟁 당국이라고 불려 결국은 같은 의미야? 그런 셈이야! 우리 공정거래법도 외국에 소개할 때는 컴페티션 로우로 흔히 번역을 하니까 의문이 풀리네 이제 진도가 팍팍 나가겠는데? 공정거래 정책은 다른 말로 경쟁 정책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 당국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그리고